뭔가 예전보다 여기서 하다 보니까 칼질도 좀 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지 않나요? 칼질도 좀 더 늘었어. 저희 첫날 봤을 때는 이렇게 막 음악 듣고 웃을 여유도 없었는데.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고 싶다. 궁금해. 처음 왔을 때 우리 아예 그냥 화해졌잖아. 요리 지금 배워봤는데 요리하는 건 문제가 별로 없어요. 그냥 하면 되는데. 이거 이거 만들어야지. 맞습니다. 밥국 나물 잊어버렸거든. 네. 설거지를 할 때가 아니잖아. 이 바보야. 혹시 못 드시는 거 물어봤었나? 맞아요. 양파 습에 바게트를 들었어야 되는데. 어? 안 나왔어? 왜? 정민아. 근데 어느덧 지금은 이제 사실 안 보고. 이제 다 하지. 심지어 형은 어제 헤드까지 하셔가지고. 나 진짜 이제 다 할 줄 알아. 사실상 진짜 마스터잖아요. 아직 오늘 헤드를 안 해 봐서 그러는데 뭔가 그런 성취감이 되게 있으실 것 같아요. 맞아. 호드텔 되게. 이 주방이 이제 돌아가는 걸 뭐든지 다. 다 안다. 큐브 2개 미디움 하나. 큐브 2개 미디움 하나.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. 천천히. 천천히.